양평고속도로 관련인데요. 뭐 분 관련성이 나오자마자 이거 백지화하겠다 그러셨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일단 검토하고 중단이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여권의 관계자로서는 정부 책임자로서는 좀 무책임한 그게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지역주민 요구 선호도 경제성 반영해서 노선 재검토할 수 있다 그랬고 야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약간의 가능성도 열어놓으셨었는데 처음에 했던 반응과 이후의 거는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. 그것도 이 원장관님이 갖고 있던 캐릭터의 일부가 발연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그럼 양평 관련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? 양평은 사실 처음에 김두관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정말 협의에 의해가지고 좀 뭐랄까 부드럽게 또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마음이 더 컸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와의 악연이 발동을 하는데요. 이게 알아보니까 이해찬, 이재명, 이재명 측근들로 이어진 이게 벌써 편대를 다 짰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건 이렇게 가서 갈 문제가 아니다. 제가 이재명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면 갈수록 책임 뒤집어씨 위에 프레임 그리고 묻지마 대통령 가족 책임 이렇게 가고 이게 총선 때까지 심지어는 그 이후까지 무조건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끊을 방법이 없다. 게다가 고속도로만 보더라도 추진할 방법이 없다. 예산 민주당이 갖고 있죠. 또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을 제가 압력받아서 또는 제가 아부하려고 제가 멀쩡한 노선을 틀어서 만든 걸로 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내가 감옥 가야 될 수준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뒤집어 씌웠는데 그걸 그냥 털지 않은 상태로 추진한다. 불가능합니다. 그건 국민 정세상도 그래서 예산이 됐든 아니면 실제적인 업무 추진 절차가 됐든 국민들의 동의나 보냈든 이것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이건 프레임을 바꿀 수밖에 없다. 그렇게 해서 그럼에 대해서는 서로의 정직성을 걸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든지 말든지에 대해서 진실게임에 결판을 내자라고 한 거죠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 중단이라는 게 백지화 내지는 한판 붙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윤 본부장님께서는 이걸 또 약간 스타일 문제로 했는데 스타일 문제가 좀 빌미를 준 건 제가 조금 더 돌아볼 그건 있겠습니다. 저는 그것도 프레임을 거는 것의 하나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들의 검증과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다 지금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설사 의혹을 우긴다 한들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.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부민 조각 아멘